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정아가 근황을 전했다. 정아는 10일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그렇게 5년을 달려왔네요 라고 적었다. 이어 이제는 둘째도 어린이집 적응도 잘해주고 있고 또 다시 무대가 그리운가 봅니다 라며 요즘 닥터 차정숙을 보면서 많이 웃고 울고 공감도 많이 되고 그르네요 라며 무대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. 또 정아는 제가 다시 무대에 설 기회가 온다면 아이들에겐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소홀해질 텐데라며 그래도 둘 다 잘 해내고 싶은 건 욕심일까요 라고 질문했다. 그러면서 몸도 목소리도 예전같지 않은 내 모습이 느껴지는 순간 울컥하기도 하지만 이것쯤이야 노력으로 안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라며 이렇게 오늘은 애프터스쿨 정아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. 전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구요 가쁜다짐이라고 덧붙였다. 저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싶은 말은 이를 하나까지 다 잘할 수 있다. 저의 마음을 보면서 민중이 이를 하나까지 다할 수 있다. 저의 마음을 보면서 많은 것까지 다. 어떻게 기대될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